LA 사회구 폭동 27주년을 맞은 2019년 한인타운 중심가인 올림픽과 나울정 인근에서 한인사회를 비롯한 단민족사회가 참여하는 LA 국제평화 대행진과 함께 다채로운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한국국제평화 대행진과 함께 다채로운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한국국제평화 대행진과 함께 다채로운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한국국제평화 대행진과 함께 다채로운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다민족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는 데 공헌한 인사를 선정하는 첫 행사와 함께 다민족 미스 주니어 선발대회도 함께 치러지며 다채로운 페스티벌의 몸매를 과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다민족 사회의 눈길을 끈 것은 한국에서 온 팀 에이스 태권도팀의 묘기가 펼쳐지면서 다시 한번 한국 태권도의 우수성을 과시한 것이다. 한국국제평화 대행진과 함께 다채로운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한국국제평화 대행진과 함께 다채로운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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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